네, 인사드리겠습니다. Ready? Burn! 안녕하세요. Just V입니다. 네, 팬들이 만드는 아티스트의 꽃길, 로드투맥스에서 저희 Just V가 로드툰 엠카운트다운 4기부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엠넷이 만드는 온라인 콘텐츠의 로드투맥스에서는 팬 여러분들의 응원과 선택을 받은 아티스트가 엠카운트다운과 KCON 그리고 MAMA 스페셜 스테이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아티스트와 좋은 음악을 알게 되는 열정에 참가하실 분이라면 지금 바로 로드투맥스에 오셔서 엠카운트다운 스페셜 스테이지에 오를 아티스트를 투표해주세요. 저희 Just V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Just V였습니다. Promote your artist, 로드투맥스.